메인 엔진 접속 캐머플라이즈 모드 스탠바이 데빌 사이더 모드 기동 캐머플라이즈 퍼미션 심도 보전 보전값 0012 미션 3대 마왕 완전 격축 시야각 조정 목표 반응 브랭 적 발견했습니다 이런 메인 엔진 오버팀 회피 기동 모드로 변환합니다 상황 좋지 않습니다 목표 3대 마왕 최대 출력 발사 목표 섬멸하였습니다 목표 3대 마왕 목표 3대 마왕 목표 3대 마왕 목표 4대 마왕 긴장하시라구요? 목표 4대 마왕